가멜라이더 크로니클 가셔트 예판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ANYPO 애니포입니다 드디어 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디럭스 가멜라이더 에그제이드 메모리얼 피니쉬 가셔트 세트 2 를 드디어 할 때가 됐습니다 이번의 가셔트는 가멜라이더 크로니클 가셔트입니다 바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바로 여기 있으니까 여기서 가멜라이더 크로니클 를 빼고 시작해보도록 하죠 조심하시겠지만 가멜라이더 크로니클 가셔트와 똑같이 생겼는데 스티커 실이 없고 스피커 있고요 절연 시트 있고 qr 코드 있고 가멜라이더 크로니클의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정도구요 여기는 실이 없죠 왜 없을까요? 메모리얼 피니쉬 가셔트도 마찬가지로 일반 실이 있고 레전드 라이더 실이 있습니다 일반 실은 이미 다른 가셔트에 붙어있기 때문에 이것도 레전드 라이더 실에 붙이도록 할게요 짠 스티커 잘 붙이는 애니4 스티커 잘 붙이는 애니4 못 붙이면 어떡하지 스티커 잘 붙이는 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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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니4 역시 애니4는 퍼펙트하게 티컬을 붙이는 사람입니다 완벽합니다 자 됐습니다 자 그럼 바로 절연 시트를 빼고 들어보도록 하죠 갑니다 고 네 일반적인 기동음이죠 자 다음 단 마사문의 변신이 나왔습니다 변신 다음 쇼군 이 게임은 무효다 고고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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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판할 때는 엄숙하지 않으면 안 돼 다음 말을 잘 듣지 않는 아이는 싫다 다음 너에게는 이미 상품 가치는 없어 다음 두근두근 크라이시스는 절판이다 절판다 절판이죠 이때 걔가 죽었죠 러블리카가 다음 내가 세계의 룰이다 다음 소중한 상품을 상처에 피고 싶진 않는데 말이야 다음 타들 판타지는 내 오른팔이다 네 이때 히로가 넘어갔죠 샀기 때문에 다음 굿.저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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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나의 왼팔 가면라이더 레이저 터보 나의 왼팔 가면라이더 레이저 터보 네 키리하죠 다음 그 가샬트는 절판이다 그 가샬트는 절판이다 다음 하이퍼하무대키사이길록 외따시의 계획은 완벽이다 하이퍼하무대키사에 이어가게라 하이퍼부전만 없었으면 내 계획은 완벽했어 하이퍼부전만 없었으면 다음 다음 나만의 세계의 룰이다 네 나만의 세계의 룰이다 라고 한거에요 다음 나야말로 가면라이더 크로니클의 운영과 진정한 라스트 보스 다음 도쿠터 쇼군 운명의 판데믹이 막아け다 신의 라스트 보스 한 번 다오사 최초의 진정한 그것이 게임 입니다 크로니클 진짜 진짜 의사제군 운명의 판데믹이 개막이다 진정한 라스트 보스는 한 번 쓰러지고 최강의 진화를 이룬다 그것이 게임이란 것이다 네 다음 너희들의 운명은 배드 엔드다 다음 너희들은 절반이다 자 다음 자 다음 최후의 심판은 내려졌다 최후의 심판은 내려졌다 이런거에요 이런거에요 자 근데 이거는 이제 다른 메모리와 가샷트와 다르게 오래 누르면 또 다른 음성이 나옵니다 해볼게요 이 버튼을 길게 누르면 돼요 절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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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나왔죠 자 그럼 이때 이게 절판 모드에요 갑니다 고 마이티 액션 엑스는 절반이다 다음 마이티 액션 엑스는 절반이다 다음 자돌크웨스트와 절반이다 테들퀘스트는 절반이다 다음 밤브 슈팅과 절반이다 뱅뱅 슈팅은 절반이다 다음 박소바이크와 절반이다 폭주와이크는 절반이다 다음 데인저러스 좀비와 절반이다 데인저러스 좀비는 절반이다 다음 도레미파 비이트와 절반이다 도레미파 비이트는 절반이다 다음 퍼펙트는 절반이다 퍼펙트 노크아웃은 절반이다 다음 드라고나이트 헌터 제트는 절반이다 다음 도키메키 크라이시스는 절반이다 두근두근 크라이시스는 절반이다 다음 하이퍼 부족은 절반이다 하이퍼 부족은 절반이다 네 이게 절판모드에요 절판모드 자 그러면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이제 게이머드라이브에 바로 꼼다기 보다는 게이머드라이브에 넣는 것보다 먼저 해야 될 건 버그드라이브 2에 넣는 거죠 자 그럼 바로 해보도록 할게요 고 가메라이더 크로니쿨 헌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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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가샷은 절판이다 라고 나 떴죠 자 여기서는 이게 다라서 더 이상 할 건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버글 드라이브에 한번 꼽아보도록 할게요 갑니다 고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역시 좀 빨라요 흐흐 미안하다 한국판 으 다음에 할 땐 좀 제대로 테스트하고 좀 나오렴 자 이렇게 버글 드라이버는 두 개 다 해봤으니까 자 그럼 이번엔 게이머 드라이버에 꼬아 봐야겠죠 갑니다 고 음 여기서도 대사하네요 자 그러면 레벨 3 슬롯을 꼽으면 될지 안 될지 한번 해봅시다 음 여기서도 대사하네요 자 그러면 레벨 3 슬롯을 꼽으면 될지 안 될지 한번 해봅시다 네 역시 다른 메모리얼 가샷과 마찬가지로 이 슬롯을 꼽았을 때는 대사가 안 나옵니다 자 그럼 바로 필살기 슬롯 홀더에 넣어보도록 하죠 위치고 네 그 이것 제 이것 이것 눈 내용 네 너에게는 이제 상품 가치가 없어 라고 한 뒤에 내가 이 세계의 룰이다 네 아까 했었던 대사들이죠 오 좋아요 자 그러면 이번엔 해서 해보도록 할게요 오 말을 못 알아듣는 아이는 싫다 하고 내가 이 세계의 룰이다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그래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냥 혼자 넣어볼게요 고 자 그럼 다른 것도 꼽아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강화격 가샤트를 꼽아야 되니까 도레이파 비트 꼽도록 할게요. 네 오 괜찮네요. 자 그러면 아까 게이머 드라이브에서 안 해본 게 하나 있긴 한데 일반 가미라이드 크로니클 가샤트를 꼽아보도록 할게요. 1번 슬롯 2번 슬롯 갑니다. 네 역시 말이 겹쳐요. 환도록 해보도록 하죠. 역시 레벨 3가 소리가 안 나와서 좋네요. 대사가 안 겹쳐요. 네 이렇게 해서 디럭스 가미라이더 에그제이드 메모리얼 피니쉬 가샤트 세트 2에 나오는 리뷰를 한번 해봤는데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와 진짜 절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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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절판 모드가 진짜 웃기네 기분대사 말하는 모드가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걸 길게 누르면 절판 모드로 바뀌어서 뭐는 절판이다 또 뭐는 절판이다 뭐는 절판이다 계속 절판 절판 거리니까 어 되게 웃기네 괜찮은 것 같아요. 혹시 구입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꼭 사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오 진짜 좋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변심과 필살기를 보여드린 뒤에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Go!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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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今この時は広がれ。 そのガシャットは絶対だ。 ガンシュ。 ガシャット。 決め技。 聞き分けのない子は嫌いだ。 ライタークリティカルコンセイド。 私が世界のルールだ。 ガンシュ。 ガシャット。 ガンシ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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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そのガシャットは絶対だ。 ガンシュ。 ガンシュ。 ガシャット。 決め技。 君にはもはや商品価値はない。 ガンシ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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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御櫓。 、 네 그럼 지금까지 제 영상 봐주신 분들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ANYPO였습니다 나중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바이바이 바이바이